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인풋 칼렌더의 setValue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인풋 칼렌더에서 특정 날짜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. setValue 함수를 사용하되 설정하려는 날짜는 IO 포맷 속성에 따라 입력하십시오. 예를 들어 IO 포맷이 mm-dd-yyyy인 경우 setValue 함수 파라미터로 IO 포맷을 그대로 따르거나 기호를 제외한 숫자만 IO 포맷에 따라 입력해야 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인풋 칼렌더입니다. IO 포맷은 mm-dd-yyyy입니다. 하단의 첫 번째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IO 포맷에서 대시를 제외한 숫자만으로 날짜를 설정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달력의 날짜를 선택하면 날짜가 입력됩니다. 그리고 첫 번째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2022년 1월 2일이 설정됩니다. 두 번째 트리거 버튼에도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IO 포맷에 따라 대시를 포함한 숫자로 날짜를 설정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두 번째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2022년 1월 4일이 설정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